유종국 시장은 5일 청라아파트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아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유 시장은 화재 피해 상황과 현장을 점검한 뒤 임시 거주시설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. 또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화재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유 시장은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유 시장은 모든 연구소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